반갑습니다. 이 사진은 1월 31일 김기아남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걸 보고 반가워서 찍었어요. 지금 사진 찍은 곳은 방인데 얘가 처음엔 여기 있지 않았어요. 현관과 마루 사이의 썰렁한 곳에 겨운에 있었습니다. 대신 잠잘 때는 항상 커텐을 두 겹으로 쳐줬어요. 지난번 영상에서 고아를 떼어서 화분에 옮겼는데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다섯 군데나 올라오고 있었어요. 김기아남 꽃을 보시려거든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. 저도 예전엔 모르고 그걸 간과해서 꽃을 못 본 적이 있습니다. 반드시 은행나무 단풍이 들 전부터 한 달 동안은 꽃에 물을 말려야 합니다. 그동안 비가 온다거나 하면 새로 한 달간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 물 말림을 하지 않으면 꽃이 안 핍니다. 두 번째는 김기아남이 난초 종류니까 우리가 흔히 그늘에서만 키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. 모든 난초는 동쪽 햇빛 오전 11시 반까지는 빛을 봐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 김기아남은 여름이 되면 나무 밑에 그냥 둡니다. 해가 들 때는 햇빛을 보고 또 그늘이 질 때는 그늘이 지고 그게 꽃을 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해요. 한여름의 직사광선이 아니면 적당한 햇빛을 보는 것이 꽃눈에 만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따뜻한 데서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. 지금 이곳이 현관과 거실 사이입니다. 여기다가 두고 썰렁하게 둬야 꽃이 맺습니다. 따뜻하면 꽃 만들 생각을 안 해요. 저는 베란다가 없어서 겨울꽃을 만들어야 되는 건 이 자리에 둡니다. 군자란도 지금 봉어리가 올라오고 있어요. 군자란도 썰렁해야 꽃눈을 만들고 햇빛을 적당히 봐야 꽃을 만듭니다. 이제 오늘은 설날이에요.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. 제가 좋아서 얼마나 저 혼자 꽃자랑을 할지 모르겠어요. 비료는 봄이 되면 알비료를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아셨죠? 적당히 추위에 얼릴 것. 햇빛을 적당히 많이 보여줄 것. 가을엔 꼭 한 달간 물말림 할 것. 저는 꽃봉오리가 맺기 시작하면 따뜻한 방으로 옮겨주긴 합니다. 꽃봉오리 빨리빨리 만들려구요. 여러분 한번 잘 키워보세요. п Yeah. 걸그라 quặp예요. 왜냅 gobier